마음물상자TV 전쟁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대전 당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유명한 장군에서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관련 인물까지 모두 소개하는 2차 대전 인물 열전 2차 대전 관련 논쟁이 되는 주요 이슈를 다루는 2차 대전 주요 이슈 주요 전투를 다루는 2차 대전 주요 전투 2차 대전 배경영화를 2차 대전 전문가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는 2차 대전 영화 리뷰 그의 6.25 전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 게임을 통해 더 쉽고 리얼하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위주로 구독자 여러분께 달아가는 것이 컨텐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하기 그지없었던 두 맞수 스탈린과 히틀러 그리고 독일과 소련 이 두 나라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독서전쟁 이념이 다른 국가 간 전쟁은 언제나 끔찍한 법입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 극과 극 더구나 히틀러는 편협한 인종주의의 함정에 갇혀 소련을 너무 무시하였습니다 소련은 자신들의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련은 2차 대전 참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군을 전투병과에 사용했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친구나 가족이 죽게 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더 처절하게 싸우는 주인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영화의 단골 레파토리죠 그런데 독서전 당시 여군들 가운데는 이렇게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자진해서 독일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이야기가 유독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소련 공군의 여자 전투기 조종사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전사하자 반쯤 정신이 나가 처절한 복수심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소련 공군의 여자 에이스 그녀는 바로 스탈린그라드의 백합이라고 불린 리트베아크였습니다 리트베아크는 1921년 8월 18일 모스크바이 유테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세프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 소비에트 정부는 그녀의 아버지를 잡아갑니다만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리트베아크의 애국심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비행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리트베아크는 겨우 15살인 1937년에 이미 비행 교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터진 1941년에는 이미 4년간이나 교관 노릇을 해왔던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자 리트베아크는 당연히 소련 공군에 지원합니다만 여자라서가 아니라 비행 경험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전쟁 전 자신의 비행 기록을 증빙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여성으로만 구성된 586 전투 항공연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는 1942년 8월 인류 역사상 최대 그리고 최악의 전투인 스탈린가드 전투 이 당시 지상뿐 아니라 소련 공군에서도 독일 공군과 싸울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인적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던 소련 공군은 드디어 여성 조종사들도 최일선의 투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로만 구성된 586 전투기 연대에서 리트베아크를 비롯한 최고의 여자 조종사들을 차출하여 스탈린가드 최전선에서 독일 공군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437 전투기 연대로 전속시키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로 이루어진 최일선 전투기 부대에서 혼성으로 싸우게 되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437 전투기 연대의 남성 조종사들은 여성 조종사들을 불청객으로 취급하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라서 그 전투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트베아크는 실력으로 자신의 전투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9월 13일 스탈린그라드 당시 독일 육군은 스탈린그라드를 거의 장악한 채 나머지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 치열한 지옥의 전투를 진행하던 상황 폐허가 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선의 상공으로 독일 공군의 제유 88 폭격기 편대와 호위 전투기 BF-109G 전투기들이 폐허 속에 소련군을 폭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유 88 폭격기를 호위하는 BF-109G 전투기 조력 하늘 중에는 11기의 격출을 기록하고 철십자장을 3번이나 수상한 독일 공군의 에이스 엘빈 마이어 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탈린그라드로 들어오는 순간 상공에 매복하고 있던 소련 공군의 야쿠1 전투기들이 태양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할 겨를도 없이 기간포에 집중사격을 받은 독일 폭격기 제유 88 한기는 추락하고 호위 전투기 BF-109G들은 일제히 산기하였습니다 기술 공격에 의한 아군 폭격기의 추락을 목격한 마이어는 선해 비행을 하며 필사적으로 소련 야쿠기를 찾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이어의 조준경에 다른 제유 88 폭격기의 후방에 달라붙어 공격을 하려는 야쿠1이 잡힙니다 독일 공군 에이스 마이어는 그 야쿠1의 후방으로 순식간에 접근하여 꼬리를 잡고 조준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이어가 기간포 스위치를 당기려는 찰나 퍽퍽퍽퍽퍽 갑자기 뒤에 나타난 또 다른 야쿠기의 무차별 기총사격 이미 피격당하고만 마이어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체를 칸투를 하며 필사적으로 회피기동을 시작했지만 뒤에 따라 붙은 야쿠1은 자신을 집요하게 조준하며 계속해서 집중사격을 가해왔습니다 퍽퍽퍽 하고 몇 발의 총탄이 더 박히자 마침내 마이어의 BF-109G는 검은 양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이어는 캐너피를 열고 낙가산으로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낙가산으로 내려온 곳은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는 마이어 하사 독일 공군의 에이신 마이어는 나를 격투시킨 조종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러자 얼마 후 마이어 앞에 나타나는 스탈링그라드의 백합 리트박, 통역관이 바로 저 여성이 당신을 격투한 야크 전투기 조종사다 라고 소개하자 마이어는 자신을 격투시킨 조종사가 눈앞에 있는 아리따운 젊은 여자라는 말을 듣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마이어는 소련군들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린 여자가 나를 격투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모욕하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그러자 리트박은 자신이 어떻게 마이어의 BF-109G를 격투했는지 그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트박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그것이 진심을 알게 된 마이어 마이어는 아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놀랍다라고 감탄하며 리트박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후 종익무진 활약을 하며 여성 전수기 조종사 중에서 가장 많은 킬수를 기록하게 되는 리디아 리트박 당시 스탈린그라드의 전화와 피틀러와 스탈린이라는 두 독재자의 자존심을 건 승부였으며 전세계가 주목하는 뉴스였습니다 전쟁 영웅을 필요로 했던 소련의 라디오 방송국과 기관지들은 우리 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 에이스가 탄생했다는 소식과 그녀의 영웅적인 투혼을 대사특별하며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리트박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리트박가 여자 전투기 조종사라는 사실도 특별한데 미모도 상당한 미인이었으므로 언론들이 좋아할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언론에 의해 스탈린그라드의 백합이라는 전설적인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편 독일 공군 측에서는 한수 아래로 보던 소련 공군 거기다가 여자에게 당하는 셈이어서 리트박이야말로 실로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으며 독일 공군 누구나 그녀를 가장 먼저 격추시키는 영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리트박은 이후 구 친위 전투기 연대로 배석되는데 마침 이 부대에는 더욱 성능이 양상된 신형 야크 1B 전투기가 주력이었습니다 이 무렵 소련의 전투기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녀는 드디어 전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용기인 흰색 23번이 마킹된 야크 1B 그리고 리트박은 이 부대에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몰을 한산의 여자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39개의 격추를 기록하고 있던 탑 에이스이자 편대장인 알렉세이 프로로비치 살로마틴데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물한 살 그녀도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함께라면 무작정 행복한 한 명의 여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1943년 5월 21일 그녀의 애인인 살로마틴데이는 부대에 배석된 신참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던 중 비행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리트박은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마틴이 떠난 후에야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트박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리트박은 연인이 죽은 시점부터 3개월 후 그녀가 전사할 때까지 얼굴에서 다시는 웃음을 띄지 않게 됩니다 원래 그녀는 쾌활하고 말괄량의 기질이 다분했고 남자나 여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으나 연인이 죽은 이후부터는 거의 휴식을 잊은 채로 임무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원하여 출격합니다 그리고 적기와 마주치면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덤벼들게 됩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도 이런 사례를 벌써 세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엘 알라마인 전투에서 전사하자 영국의 첩보원이 된 바이올레스 자보 남편이 독일군에게 살해당하자 소련의 T-34 전차병으로 제안하여 싸웠던 마리아 옥티아 브라카야 그만큼 살아가는 남자를 잃은 젊은 여성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녀는 1943년 8월 1일에 죽게 되는데 연인이 죽은 후 3개월이 채 못되는 그녀가 살아있던 기간 동안 리티바크의 멘탈은 붕괴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그녀가 괴로운 나머지 연인을 따라서 죽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리티바크는 1943년 5월 31일 유인 독일 포병 관측기구인 대형풍선을 격파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포병은 포병사격을 유도하는 관측소로 풍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 다른 소련군군이 무수히 시도했지만 풍선을 방어하는 대공포의 조밀한 보호벨트로 인해 모두 실패했습니다 리티바크는 이 임무에 지원합니다 무모하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작전이 있다고 상관을 설득한 리티바크 바로 전투지역을 크게 우회하여 몰래 숨어 들어감으로써 독일군 대공포가 아군기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집요한 그녀의 활약으로 불길에 휩싸이고만 독일군의 대형 관측풍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크루스크 전투가 진행되던 1943년 8월 1일 IL-2 슈트루모비기들을 호위하던 리티바크와 부대원들 귀환 도중 그들은 오렐 지역에 이르리게 되는데 이때 상공에 매복하고 있던 독일 공군의 BF-109G 전투기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흰색 23번 야크 1B 전투기 독일 BF-109G 8대는 ED대처럼 한꺼번에 리티바크의 야크기 한 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자존심을 짓밟아왔던 스탈링그라드의 백합 리티바크가 탄 전투기물 알아차린 것입니다 당시 리티바크의 동료들은 무려 8대의 BFG가 검은 연기가 나는 리티바크의 야크기를 한꺼번에 쫓아간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리티바크의 야크기와 독일 BF-109G 모두가 구름 아래로 같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발움도 없고 자네도 없었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리티바크가 귀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종으로 처할이 되어 금성 무공문장의 수요도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리고 무려 36년이 지난 1979년까지 그녀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79년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그녀의 야크 전투기 자네와 시신의 일부가 동료들에 의해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야크 전투기 아래에 깔려 있었으며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1990년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미알 고르가척프는 그녀에게 소련 영웅 칭호와 함께 금성 무공문장의 영예로운 수요를 결정합니다 사망 당시 그녀는 상급 중이었고 총 66번의 전투 임무에서 최소 12번의 단독사살과 4번의 공유사살로 소련 공군의 여자 에이스이자 전세계 최초의 여자 에이스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연인이 죽은 후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희망을 잃고 오직 왼수인 독일군과 싸우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스탈링그라드의 백합 리트바크 그녀는 결국 독일에게 항복하지도 실종된 것도 아닌 장렬이 전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